이건 언제 배웠어? 이거요. 17, 16. 이건 어떻게 해서 배워보는 거야? 이거요. 이것도 뭐 먹고 살라고 배웠지만. 물지는 12살 때부터 했고요. 뭐 한 계기는 먹고 살라고. 돈이 없어가. 할머니가 2살 때부터 쟤를 키웠거든요. 키아가 고등학교까지 키아줬는데 2017년도에 돌아가셨어요. 1월달에 같이 살다가. 너 할머니 얘기하면 나 눈물 난대. 얘기하지 말래. 처음에 손도 많이 베셨겠어요? 손 피고 손톱도 많이 날라가고 완전 손이 완전히 아장난지.